이거 뭐야? 고기 같은데? 돼지고기 아냐? 생선인데? 무슨 생선이지? 생선은 색깔은 봐서 빨간 생선 같은데 손살만 있는 그런 고기 있잖아요 닭 가슴살 그런 식감 일반 생선 같고 이렇게 막 하얀 국물은 잘 끓이지 않아요 일단은 고춧가루가 들어간다든가 그 비린내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게 해서 만드는 국물이 많은데 여긴 지금 미소시루 그러니까 일본 된장 국물이에요 여기에 약간 해초를 띄우고 파 송송 쓸어놓은 거 이면수처럼 생겼어요? 아 이면수 여기도 이면수 먹어요? 아 이면수예요 이면수 아 이면수 가짓수는 많지 않아도 여기는 한 그릇 한 그릇 나오는 게 정말 푸짐하게 나옵니다 이건 우니? 이게 생선 껍질인데 살짝 구워가지고 연어하고 연어 알 아 마 가른 거에 우니를 올려놨네요 아 우니가 어 이거 통 통채인데 오오 야 이거 고기 드문 사이즈네 이거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까지는 큰 우니 보기 힘들텐데 약간 산뜻하네요 나하고 우니 같이 먹어서 그 풍미를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라는 거죠 원샷 일단 급하니까 빨리 먹겠 이 정도면 됐죠? 많이 먹은 거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? 이게 제일 önemli 내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안 들으니까요 갑시다 댕기 늦게 빨리 시간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